오늘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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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무대 커피집에서 커피를 타준다? BTS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은 역시 자야죠 BTS는 아미, 아미는 BTS 하늘색, 파란색입니다 최근 정주행 한 게 없으면 제가 이밤이라는 노래를 잘 썼습니다 들어주세요 역시 못생긴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미는 BTS죠 아까 나왔습니다 턱선 하나 둘 셋 잘생겼어 도전을 해야 달려라 방탄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물냉면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에 저기 울릉도 이런 데 가서 오징어도 좀 잡아보고 저는 귀신 무서워합니다 가끔 잠들 때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서울 때도 있어요 방탄 전래동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라 방탄! 잘 태어난다 돌멩이 롱패딩 넓다 아주 넓다 이츠미 월드와이드 핸섬 유노 걸걸 재밌네 어 어 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 습 슬슬 해야 되는데 뭘 먹을지 정하고 있습니다 안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소재 고갈로 인해 제 눈에 들어오는 것 밖에 읽지를 못합니다 저는 파스타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파스타 맛있죠? 핑크색이 조금 더 좋죠 역시 역시 게임이죠 자리에 12시가 앉아있으면 12시가 또 안 일어나요 제가 햇빛을 안 보고 사는데 여기서 광합성도 좀 하고 좀 여기 주변이 이쁘잖아요 간만에 햇빛도 좀 쐬고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고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우던 강아지도 매우 귀엽더라고요 BTS 최고 네 감사합니다 뭐요? 뭐요? 오늘 타이틀 보다 아 저는 다시 레슨 다시 시기죠 지금 기분 좋습니다 퇴근해요 시기시간에는 잠자는 BTS는 사랑이죠 파란색 좋아해요 저희 가족들이 강아지 제가 영어 못해요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네 도전은 항상 좋죠 도전을 들어갑니다 안 했어요 김치찌개 미국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나와서 포용하고 안 좋아해요 자주 읽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관리하는 것 같아요 오줌만 발라요 이 집 그런데 넷플릭스에 착한 일 많이 하면 하겠죠 핸드폰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긴장 좀 자주 그러죠 요즘 좀 나아졌어요 안 하는지 오래됐습니다 진짜 좀 하고 싶어요 할 사람이 없네요 그냥 영상 보면 좋아요 저 어릴 때 그냥 그 엄마 집에 항상 액설탕 안 살았어요 그래서 액설탕 안 살았어요 아니 귀엽다 나한테 안 많이 싸우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재밌어요 결과물도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기지 많이 듭니다 네 남의 롯데 보시죠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조만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답해야 돼요? 아 나 그런 순발력 진짜 부족한데 오케이 갑시다 옷 뭐야? BTS 아 그렇게 하고 오는 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음 암음 편의점 맵옵소울 맵옵소울 어 매우 화장실 가고 싶음 자야죠 아미 그린 어 아 지금 아 위켄드 미키 음 음 어 방금 거의 아이돌이었다 아 못하는 것 아 밥 먹는 것 forever 탁선 잘 없음 안 보임 도전 믹스테이프 아침의 시작 최음식 아아아아아아아아 한식 음 가고 싶은 나라 잠시만요 가고 싶은 나라 지금 이 시국에 가고 싶은 나라 암암암암 브라질 셀카 각도 45도 위 바퀴벌레 책 피노키오 음 나 혼자 산다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음 클렌징 깨끗하게 문화생활 산책 환생 안하고 싶어요 신발 제이호 웃는 얼굴 내 일부 오 요즘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하체 아픔 민트초코 매우 좋아 댄스 마이 라이프 월드 멜론 멜론 연주문 랩 진지 모드 진지 모드 아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요 뭔가 이 동화 컨셉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들만의 동화도 만들어보고 내가 읽었던 동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렵니다 아미 보고 싶어요 안녕 타이트 웨딩홀 끝! 아 영원히 갖고 싶다. 짱짱맨. 바람. 기브리. 지민이. 아 너무 많아서 좀 못하겠어요. 찾아주세요. 대단한 도련! 아 어렸을 때 재밌게 봤었는데. 아 뭐랄까. 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랄까요? 짜장면. 네덜란비. 인글란비. 거의 한 80도? 거미. 책. 없다. 아 이건 DNA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요즘엔 역시 전시죠. 네 못 가지만. 아. 한 번 한 번. 핸드폰. 다시 재볼까요? 81. 따릉이. 다 너무 싫어요. 너무 좋아. 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최선 메이크업. 신선한 야채를 방금 볶은 간짜장. 수학은 다 이겨요. 영어. 작사. 기존과나 어떻게 보면 좀 다른.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. 되게 못 해봤던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. 스튜디오 밖의 공간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좋았었어요. 어쨌든 결과물이 좀 많은 팬분들이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최고의 퍼포먼스. 저는 편의점이요. 방탄. 기분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네. 좋습니다. 게임 한판이 재밌어요. BTS는 곧 아미죠. 요즘에는 보라색이랑 와인색. 반려동물 사랑해요?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 빼고 다 못해요. 아미는 사랑입니다. 독서는 자신있죠. 태형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고 싶네요. 커피 요즘 너무 좋아해요. 원래 안 마셨는데 되게 좋아해요. 삼겹살에 비냉에 소주 한잔은 사랑입니다. 북유럽 다시 한 번 가고 싶어요. 약 32.7도 정도 됩니다. 놀이기구는 무서워합니다. 요즘에 보려고 두건 정도 샀습니다. 배탈출 같은 예능 하고 싶어요. 딱히 없습니다. 소파가 최고죠? 환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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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요. 귀걸이 팔찌 반지입니다. 제 고양입니다. 바바모치? 춤선이 좋고 싶네요. 병아리는 뭐죠? 병아리 귀여워해요. 과자 좋아요. 망개떡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에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 눈이 좋아요. 패스! 달달한 거! 패스!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멤버들이랑 회의를 할 때 동화 컨셉으로 가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짧아서 아쉬웠지만 즐거웠고요. 여러분 즐겨주세요.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패스! 2. 우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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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 10. 11. 10. 11. 보고싶은사람 내 턱 오우 싫어요 꼬막비빔밥 스페인 공포영화 안봐요 안해요 요즘 안해요 저는 믿고있습니다 스피커 네 제가 살았던 동네 말 못하는거 언젠간 좋아해요 사랑하죠 내 친구 내 친구인데 바로 나왔네 박시민 짜장면 사자 필름카메라 일단은 정말 타임테이블이나 뭐 결과나 그런것들이 모두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마음 편히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또 이쁜짓 하려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쁜짓 하러 이쁜짓 하러 이쁜짓 하러 이쁜짓 하러 운전기사 BTS 돌리다 자유시간 아미 보라색 구름이 공부 BTS V 무안 물을 마시다 피자 피자 미국 그때그때 다릅니다 폭발 폭발 공부 없다 없다 없네 그런것도 없다 옷 고향 전정국 전정국 기린 미래 아프다 지켜야지 촬영 미술 참여연제 하루가 되게 정신없이 지났고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잘 나온 것처럼 이렇게 스텝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촬영할 때 기분 좋았고 덕분에 정말 다양한 걸 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